항상 파이팅이 넘치는 영웅 바바리안입니다. 바바리안은 바리케이드나 무적기가 있는 다른 탱커들과 달리 온몸으로 적들의 공격을 받아 냅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바리안의 만화 스킬은 자신의 생명력을 모두 회복하는 것이니까요. 바바리안의 리롤 스킬은 남아있는 집의 내고도가 낮을수록 리롤 쿨타임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질 위험한 상황이더라도 빠르게 카드를 사용하면 충분히 흔생할 수 있습니다. 도발 카드를 사용하면 적들이 바바리안 앞으로 달려오게 되는데 이때 도발 형태가 된 적들은 이동 속도가 2배로 빨라지면 공격 사거리가 1이 됩니다. 쪼개기 카드를 사용하여 강한 공격으로 적들을 직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바바리안에게도 원거리 공격을 하는 우두머리는 상대하게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두머리에게는 직사기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원거리 공격을 하는 다른 영웅을 함께 기용하면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열정 가득한 탱커 악마들을 모두 막아 무찔러줄 바바리안으로 당신의 집을 지켜보세요.